전북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. 사업단은 지난 한 해 35명의 학생들이 모두 40차례 수출 박람회에 참가해 40개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와 통번역, 수출 상담 지원 등을 수행했습니다. 학교 측은 35명 중 10명이 무역 전문가 인증을 받아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전문가로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측은 36명과 양성의 대품이 시작되었습니다. 학교 측은 35명 중 20대가 방문에 오는 없을 것입니다. 학교라 학교라 학교 측은 3명 중 2. 학교 측은 1.